안녕하세요 구수장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목문제 4-3으로 이기는 방법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모두 두수에 이기는 수법 4-3 만드는 수법 한번 어떤 수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이거는 조금 쉬울 것입니다. 자 어디가 급속일까요? 두수에 이기는 방법. 흙이 두수에 이겨라.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. 제 어제도 저기 제 약국 약국에서 사람들이 쭉 줄여서 있길래 뭔가 했더니 마스크 파는 거였어요. 그래서 저도 딱 줄여섰더니 한 10분 있다가 딱 문을 열더니 10명만 딱 잘라내요. 한 사람 앞에 5개씩. 제가 11번째 서있었는데 또 잘렸어요. 그거 5개도 못사고 발걸음을 돌렸는데. 도대체 정부에서는 약국에다가 마스크 50개만 팔라고 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. 예. 그런데 신기한게 이렇게 마스크 사기가 힘든데 길거리에 다니다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마스크 썼어요. 야 이렇게 힘든 마스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다 쓰고 다니는지 어디서 이렇게 잘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살꽁니는 다 하는가 봅니다.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 정답은 어디일까요? 바로 여기입니다. 이쪽을 3을 칩니다. 3을 치면 100에 맞겠죠? 그러면 이렇게 나서 4 3. 쉽죠?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4 3으로 이겼고.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자 다음 문제는 이것도 흑이 두수의 이기는 수법. 자 어디가 있을까요? 이거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겠습니다. 두수의 이기는 수법 찾아보세요. 아 빨리 저기 백신이 발련되어가지고 빨리 코로나를 잡았으면 좋겠는데. 아 정말 이거 밖에 다니기도 힘들고. 마스크 사기도 힘들고. 이 참 마스크를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 오늘이나 내일 마스크도 다 떨어졌는데. 또 이제 약국 가면은. 아 줄수면 뭐합니까? 이거 앞에서 뚝딱뚝딱 잘리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미치겠네요. 아이고 자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 코로나는 코로나고 오목 정답을 알아봐야겠죠. 자 흑이 어디를 두면 이길까요? 두수의 이기는 수법. 자 이거는 조금 막 많이 여기도 여기도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. 자 정답은 자 엉뚱한 데에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아니 이게 뭐야. 이건 4도 아니고 3도 아니고. 그렇지만 100이. 자 이거 막기가 까칠없습니다. 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게. 하나 둘 셋 넷 요 자리죠. 거기 여기놓으면 4 3이 됩니다. 막아야죠. 자 이때 쭉 가서 이쪽. 4 3. 이 4를 막아야 되는데. 자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어있죠. 이쪽을 막는다. 자 이렇게 되어서 4 3. 그래서 흑이 일로 두는 수가 양수 겹장. 양쪽을 맛보기로 이기는 수법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4 3으로 이기는 수법. 두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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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